이곳은 태안군 내에 있는 메꿀레 분식집에 왔습니다. 여기가 꽤나 유명한 곳이고 제가 워낙 국수를 좋아하니까 국수를 한번 먹어볼까 해서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입 사모장은 아름다운 상심으로 담아놓은 상심으로 담아놓은 상심은 중심으로 담아놓은 상심이 있습니다. 식사에 따뜻한 상심이 있으며 식사에 따뜻한 상심이 되었습니다. 고춧가루 어때요? 괜찮아?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여기가 먹으면 별거 안들어가는거 같은데 응 조화가 있네 괜찮습니다 6천원짜리치고는 가당비가 훌륭해 자절리치고는 가당비는 1,500원짜리를 합니다 국물은 종합국물을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1,500원짜리치고는 공국에 acontece 은 김씨이도 closes 음료수 등의 음료수 이쁜수 은은이 감사합니다.